슈어베이스는 파운데이션과 쿠션이 있는데 세미매트한 타입, 글로우한 타입 이렇게 각각 있거든요 이 썬베이스 그리고 브러쉬까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슈어베이스는 이름처럼 베이스 전문 브랜드거든요 클린 뷰티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좀 제 마음에 들었어요 광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받은 게 없고 그냥 제품만 받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라볼게요 슈어베이스 파운데이션이 먼저 나왔는데 이 제품을 쿠션으로도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쿠션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패키지를 보면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종이에요 이렇게 바로 분리수거 할 수 있으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컬러로 좀 준비한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우한 제품이 커버력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컬러로 준비를 했고요 조금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밝으면 제 얼굴에서 동동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제가 지금 기초까지만 했는데 슈어베이스의 징크 온리 썬베이스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라서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형을 보시면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무기자차고요 발랐을 때 살짝 톤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톤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을 많이 하지 않고 적당히 한번 발라볼게요 얼굴에 발랐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발릴 때는 좀 촉촉하게 잘 부드럽게 펴 발리는데 발리고 나면 피부에 쫙 붙는 느낌이 드네요 손등에 발랐던 것처럼 많이 하얘지진 않으나 그래도 적당히 톤 보정이 되는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살짝 조금 더 양을 하셔서 바르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슈어베이스 패키지 진짜 예쁘죠? 병이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되게 예쁜데요? 지금 이쪽이 글로우고요 이쪽이 세미매트한 타입입니다 이 컬러를 제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C1이 살짝 더 핑크끼가 도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N1이 조금 더 뉴트럴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밝기 차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발랐을 때는 좀 위쪽이 화사하고 예쁘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예뻐 이렇게 노란색 브러쉬인데요 모가 되게 통통해요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의 모입니다 세미매트한 걸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글로우한 걸 발라야 좀 세미매트에 영향이 안 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짝 흘러내리는 그런 타입이에요 바르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좀 수분감이 있다가 날아가는 제형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와 정말 가볍게 발리죠? 이마 이렇게 결대로 해서 모공 부분도 컬러감이 저한테 살짝 화사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별 자국 없이 파운데이션이 진짜 얇게 딱 커버가 돼요 여기 안 바른 쪽 기초에 광이 좀 있고요 살짝 더 센 매트 하지만 그래도 기초 광이 조금 올라오는 이 브러쉬가 모공도 되게 잘 채워주고 너무 좋은데요? 커버를 조금 더 해볼게요 뭔가 근데 파운데이션 바르는데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옆쪽으로 두드리면 펀지로 바르는 것처럼 톡톡톡 블렌딩이 되네요 한 겹 더 바르니까 커버력이 확 올라갔죠 저는 데일리로 쓸 때 딱히 컨실러를 안 해도 될 정도? 그 정도의 커버력인 것 같아요 한 겹 더 바르니까 딱이네 글래드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제가 티슈에 좀 닦아냈고요 글로우 반 제품은 조금 더 쫀쫀하게 스르륵 흐르는 그런 타입이에요 와 바르면서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바로 드네요 이게 내 스타일인데? 이렇게 전체적으로 브러쉬로 좀 깔아놓고 조금씩 펴바르면서 블렌딩을 해주면 이거 브러쉬 되게 좋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고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좀 통통하게 이렇게 플랫하면서 살짝 넓은 이런 게 진짜 잘 발리거든요 역시 베이스 전문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광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발라보니까 이 제형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구나 근데 이게 아무래도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발랐을 때에는 붓자국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끊어서 발라주시면 훨씬 더 붓자국 없이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기초를 해놨던 광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샛매트하지만 내 수분을 다 뺏어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쫙 밀착이 돼 있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예쁘죠? 커버력을 올려볼게요 컬러 자체를 이쪽을 좀 더 밝은 컬러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안 나죠 확실히 이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이 피부를 살짝 비추면서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살짝 더 밝아도 괜찮거든요 브러쉬로 발라주기 때문에 모공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채워져요 와 완전 내 스타일 확실히 광 차이가 다르죠? 손으로 만져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따로 손자국이 안 나게 피부에 쫙 밀착이 됐어요 저는 지금부터 여름 되기 전까지 환절기에 쓸 때는 글로우를 조금 더 많이 쓸 것 같고 여름이 되면 저도 건성이지만 이렇게 좀 잘 밀착된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커버력 자체는 확실히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글로우 같은 경우엔 살짝 이 붉은기가 살짝 비치죠 이쪽은 정말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 그래서 완전 여름에는 얇게 깔고 파우더를 좀 칠해주면 훨씬 더 지속력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다시 파운데이션을 지우고 아까랑 똑같이 기초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썬베이스를 좀 써보니까요 이게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쫙 그냥 밀착이 되고 글로우한 느낌은 없어요 피부에 쫙 달라붙는 걸 좋아하셨다면 이 썬베이스도 추천을 드립니다 쿠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션은 똑같이 N1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것도 반반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슈어베이스 제품 모두는 콩기롱으로 인쇄를 했대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쿠션 이 패키지와 퍼프 들어있고요 그리고 내용물이 이렇게 따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넣으면서 살펴봤는데 퍼프가 두 개가 다릅니다 살짝 퍼프에 뭐가 조금 더 있다고 느껴지고 글로우 쪽이 좀 더 맨들맨들한 그런 느낌이에요 모금 쪽은 이렇게 해서 톡톡톡 내 피부처럼 쫙 달라붙어요 우리는 쿠션에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바르기도 쉽고 뭔가 더 피부에 밀착이 쫙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초가 원래 가지고 있던 광이 이 정도였다면 그거를 살짝 눌러주면서 너무 텁텁하지 않게 되게 맑게 올라가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제가 워낙 쿠션을 바를 때는 더 얇게 바르기 때문에 지금 진짜 얇게 한 겹 커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잡티들 제가 조금만 더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커버력은 더 올라가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텁텁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발릴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펴발리고 그리고 모공이나 요철 커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한 22호 정도 되는 피부잖아요 21호 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너무 어둡지 않게 쓸 수 있는 컬러가 N1 컬러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제형이에요 약간 샘 미트 하면서도 속광은 살짝 유지가 되죠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 커버력이 생각보다 좋고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예쁘게 톤 보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르면서도 약간 쫙쫙하는 소리가 들려요 커버력이 더 낮긴 합니다 발랐을 때 이 기초광이 그대로 있고요 이쪽은 살짝 샘 미트 해졌죠 촉촉하게 광 올라오면서 메이크업 진하게 안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 쿠션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양을 조금 더해서 음 평소에 피부가 좀 건조하다 나는 적당한 커버력에 좀 촉촉한 쿠션을 찾고 있다 라고 하면 글로우 쿠션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조금 더 올려볼게요 솔직히 저는 지금 쓰라면 이 글로우 쿠션 쓸 것 같아요 워낙 세미 매트가 피부 밀착력도 좋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건성이라서 좀 촉촉하고 광나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 글로우로 가세요 이렇게 멀리서 보셨을 때 아마 이쪽이 조금 더 커버력이 낮다라고 느껴지실 거고요 피부가 요철이나 모공까지 싹 커버되는 느낌으로 대신에 광은 그렇게 돌진 않습니다 이 글로우 쪽은 모공이나 요철 커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긴 하는데 피부를 꽉 막지 않아서 되게 자연스럽게 글로우한 느낌으로 표현하기에 좋은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세미 매트한 제형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을 양쪽으로 발라봤어요 묻어난 같은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험해 봤습니다 마스크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묻어나는 편? 그래서 수정이 좀 필요한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메이크업을 살짝 하고 왔고요 이 브랜드는 알고 있었지만 제품은 처음 써보거든요 베이스 제품 전문 브랜드다 보니까 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높달까? 고객들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좀 아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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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